아역산 워킹몬 육아 대비 구건민 결혼 계약 신리나 엄마 옆에 있어야 돼요? 아빠처럼 혼자 하늘나라에 가버리면 안 돼요? 부라라 미풍아 윤찬영 가화만사성 이나연 부라라 미풍아 이영은 옥중화 정다빈 저는 정석사 나무예요 아 기대가 됩니다 아역산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워킹맘 육아 대비의 구건민 양 오중화의 정다빈 양 축하드립니다 구건민 양은 워킹맘 육아 대비에서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겪는 애환을 섬세하게 표현해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다빈 양은 옥중화에서 어린 옥녀역을 맡아 성인 연기자 못지않은 탄탄한 연기력을 선보이며 명품 아역의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저 옆으로 서주고요 두 사람 다 아역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방글방글 행복한 구건민입니다 촬영장에서 저를 많이 예뻐해주신 미소엄마, 재민아빠, 할머니 그리고 흰머리 감독님, 박은국 감독님, 일마 감독님, 스태프 삼촌 이모들 그리고 같이 고생한 친구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네 동생 진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귀엽네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다빈 양 안녕하세요 정다빈입니다 우선 옥중화로 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옥중화 하게 해주신 이병헌 감독님, 최정규 감독님, 최완규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이 가르쳐주신 연기자 선배님들, 보조 출연자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집에서 응원해주시는 엄마, 아빠, 다솜언니, 윤석이 그리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저 항상 이쁘게 해주시는 유진쌤, 민주쌤, 혜진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Для